1. 여자는 낡은 2층 집 앞에서 머뭇거렸다. 점쟁이 집은 분명히 3층에 있다고 들었다. 아래층은 식료품점, 2층엔 침구원 간판이 붙어있는 것까지는 맞는데 그 집은 아무리 보아도 3층 집이 아니라 2층 집이었던 것이다. 안녕하세요. 댕댕이와 채글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작품은 박완서 작가님의 욕망의 응달입니다. 작가님은 이 작품에 재출판은 원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어쩌면 순수문학을 지향하시는 작가님께서 통속적인 스토리들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리셨던 것 같습니다. 원작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추격하여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 여자는 망설이며 식료품점 유리문 안으로 들어섰다. 청년은 여자의 작고 예쁜 소나기에서 눅눅해진 100원짜리 주화를 받아가지면서 문득 여자에게 친절하고 싶어진다. 저 이 집은 2층 집인가요? 3층 집인가요? 껌만 사가지고 나가려다 말고 여자가 묻는다. 보시다시피 2층 집이지만 알고보면 3층 집이죠. 그럼 3층엔 여자가 반색을 하면서도 다음 말을 흐린다. 청년은 점쟁이 집을 묵기조차 부끄러워하는 뻔뻔스럽지 못한 여자가 어떻게 점을 칠 수 있을까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여자의 궁금증을 풀어준다. 네, 3층은 점쟁이 집이죠. 엉터리로 소문난. 청년은 계단을 경쾌하게 뛰어오르는 여자의 녹색 모슬림 주름 치마 밑에 아름다운 다리를 쳐다보면서 저 여자야말로 요새 점차 희귀해져 간다는 수천여일 거라고 확신한다. 까닭도 없이 그렇게 확신하면서 더운 침을 삼킨다. 2층에 오르니 과연 계단이 또 하나 있다. 계단이라기보다는 사닥다리다. 사닥다리는 2층 천장에 뚫린 네모난 구멍을 향해 거의 직각에 가깝게 고추 걸려 있다. 그 밑엔 신벗고 올라오시오란 표말과 함께 작은 신장이 있다. 그녀는 감수성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남의 불행이나 고통에 대해 환상적이었다. 그렇다고 그녀를 인정없다 나무라진 말라. 그녀는 그녀 자신이 겪은 고통과 불행에 대해서도 환상적이었으니까. 그녀가 자신이 겪은 특수한 불행하고는 상관없이 앳대고 천진부구에 베는 것도 그런 성품 때문이었다.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바닥에 여기저기 흩어져 앉아있고 차례가 되어 점을 치는 여자는 의자에 올라앉아 있는데 뒷모습만 보였다. 아무데나 앉으려는데 천연 나 다음이야 하며 옆자리를 권하는 늙은 여자가 있다. 아무렇게나 앉아있는 것 같아도 순서대로인 모양이다. 차명은 그 늙은 여자 옆에 다소곳이 앉는다. 차명이 덕에 꼴찌 차례를 면한 늙은 여자가 검버섯이 핀 중년 여자한테 말을 시킨다. 늙은 여자는 차명이한테 친한 척 묻는다. 이 처년 얌전도 해라. 처녀도 궁합 보러 왔수? 아니요. 그냥 신수보러 왔어요. 그리고 할머니 전 처녀가 아니에요. 다섯 살 먹은 아들까지 있는걸요? 차명은 그 말을 하면서 자기 얼굴이 보석처럼 반짝이는 걸 스스로도 느낀다. 그녀가 저녀가 아니요. 아들까지 있다는 건 엄청난 무분별의 결과여. 일생일대의 실수다. 그녀의 부모는 그것 때문에 그녀를 부끄럽게 여기고 안 보는 데 가서 살기를 원했다. 그녀의 형제들은 가장 우애 깊은 태도로 몰래 가끔 찾아와 그녀를 불쌍해 하려다가 그녀가 조금도 불쌍해 비지 않는 걸 섭섭해하고 돌아간다. 친구나 친척들은 앞에서는 동정하고 뒤에서는 수군대기를 좋아한다. 차명은 그런 대접을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아들에 대해 얘기할 땐 그렇게 떳떳하고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여부캐야 이미 기정사실로 굳어버린 그녀가 저지른 일이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것조차 믿을 수가 없어진다. 그러나 옳은 일이었다고 설명할 수도 없다. 세상이 다 함께 옳지 못하다고 판단한 일을 자기만 옳다고 말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세상이 다 옳다고 생각하나 자기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기보다는 쉽다고 자명은 생각하고 있다. 점칠 차례를 기다리는 여자들이 일제히 자명을 아니꼬아 하는 눈치를 보닌다. 다섯 살 먹은 아들까지 있는 여자가 처녀처럼 곱고 애떠다는 걸로 그녀를 심심풀이 삼아 점치러 온 행복한 아내로 판단한 모양이다. 그리고 곧 아무도 자명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윽고 자명이 차례가 된다. 자명은 의자에 올라앉아 복체를 먼저 내놓는다. 대주는 임 선생은 점쟁이답게 자명을 처녀로 봐주지 않고 대뜸 대주의 사주부터 묻는다. 자명은 천연덕스럽게 죽은 이 윤재의 사주를 댄다. 경인생 7월 초 여드레 신은 해 뜰 때라던데요. 생년월일은 맞지만 신은 꾸며댄 거다. 아들 윤명을 낳고 분만실에서 입원실로 옮겨와 하염없이 울다가 뚝 그친 건 창 너머로 보이는 해 뜨는 광경 때문이었다. 낙산 너머에서 거대한 아침 해가 둘레에 시뻘건 선열을 당자하게 흘리며 천천히 솟아오르는 것을 자명은 자연의 분만을 지켜보는 애경심으로 지켜보았다. 아무도 모르게 외롭게 태어난 아이지만 그 시간에 나았다는 것만 해도 충분한 축복이라고 흐뭇해했다. 그리고 이미 죽은 윤재지만 태어날 땐 해 뜰 때였으면 하고 바라다가 지금은 그렇게 믿고 있다. 그 자리에서 아이의 이름을 윤명이라고 명명했다. 이 윤재와 노자명의 아들이니까. 개주는 동갑이에요. 생일은 8월 열 사흘이고 신은 자시예요. 공방쌀이 끼었군. 네? 공방쌀이 끼었다니까. 네. 자명은 공방쌀이 두려워 가슴이 참새 가슴처럼 핥닥인다. 맞으면 맞는다고 해. 그래야 신이 나서 다음 정께가 슬슬 풀리지. 네. 맞습니다. 용쾌 지냈어. 네? 난 못 속인다고. 귀신은 속여도 난 못 속인다고. 멀쩡한 서방 두고도 새서방 보는 여편내들 천지라고. 그런데 자넨 공방쌀을 송죽 같은 절개로 잘 넘겼어. 어려운 일 했구먼. 자명은 눈물이 핑 돌 것 같다. 칭찬을 받아서가 아니라 송죽 같은 절개라는 소리가 판소리 사설처럼 구성져서였다. 그렇지만 이제 다 끝났어. 네? 끝났다니. 이 윤재가 죽은 것까지 알아맞히면 어쩌나 싶어 자명은 화들짝 긴장한다. 알아맞혀도 단호히 부인할 대세를 취한다. 곧 돌아와. 올여름 안 넘기겠는데 뭐. 정말 그럴까요? 난 거짓말 안 해. 자명은 이런 임 선생이 조금 더 엉터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임 선생의 말을 고스란히 받아들여 이 윤재를 애유 중인 걸로 한다. 실은 그이 박사학의 딸 때까진 안 돌아온댔거든요. 그러게 내 뭐래. 박사학의 따 가지고 돌아온댔지. 남편 하나는 잘 만났어. 앞으로 대운이 드니까 관운이건 재운이건 마음먹은 대로 될 테니 두고 봐. 정말 그이 이번에 돌아오면 다시 제 곁을 안 떠날까요? 떠나긴 이렇게 금술이 좋은데 어딜 떠나? 그럼 공방살은 다 가셨나요? 올해까지야. 공방살을 이렇게 잘 때우길 천만다행이지. 그렇지 못했으면 과부된다고 과부. 이 꽃같은 나이에 과부가 돼봐. 아유 선생님. 그만두세요. 끔찍스러워요. 그리고 참 우리 윤명이마저 봐주셔야죠. 암 봐주고 말고. 녀석 사주 한번 잘 타고났다. 수명 장수하겠군. 의학이나 법학 공부 시키면 성공하겠어. 애국운도 있고. 녀석이 아주 똑똑하겠는데. 올여름에 물 조심시켜. 혼자 바다나 풀장에 보내지 마. 네 알겠어요. 그러나 자명은 올해로 공방살이 끝난다는 정께의 도치에 딴소리는 그저 건성으로 듣는다. 공방살은 지나고 대주가 돌아온다. 이윤재가 돌아온다. 자명은 그 생각에 탐닉한다. 어느 날 설악산을 등반하던 한일대학 산학회원들이 조난당한 소식이 전해졌다. 긴급 뉴스가 나오고 신문에 사진도 크게 나왔다. 그 중에 이윤재도 끼어 있었다. 틀림없이 윤재였다. 그러나 윤재가 산학회원이었다는 건 자명도 금시초문이었다. 구조대원이 급하되 구조작업을 벌이나 악천우와 폭설로 지지부진하다고 보도했다. 결국 전원이 동사체로 발견됐다. 자명은 윤재내를 찾았다. 윤재 학원 동급생인데 윤재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전했더니 순순히 안방으로 안내됐다. 자명은 겨우겨우 눈물을 삼키고 통성명하고 용권을 말했다. 용권이라기보다는 의논이었다. 아이의 대안. 내 인연 썩 나가지 못할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네까지끼 우리집 재산을 넘보냐 넘보길. 그날 자명은 혼자서 윤재의 묘를 찾아갔다. 같이 먹고 자며 양품점 일을 도와주고 있는 미수문도 윤재에 대해서 아는 게 없었다. 편지 한 장 왕래 한 번 없는 걸로 봐서 자명이 당해도 너무 억울하게 악질적으로 당했다고 생각하고 남자라는 것에 대해 지레에 겁을 먹고 있는 여자였다. 그런 미수문도 자명이 조금도 불행에 배지 않는 데 대해선 늘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다. 자명은 점쟁이 임선생 말작으로 그야말로 송죽 같은 절개로 독신 생활을 해온 게 사실이다. 사람들은 자명이 홀로 사는 생활을 이상해 했다. 저녁 때 바람을 피워 애까지 닿은 여자가 혼자 스캔들 하나 없이 살다니 별꼬리야 하는 눈으로 봤다. 자명의 혼자 사는 일상은 단조로운 대로 규칙적인 것이었고 아무리 극성맞은 세리가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도록 그녀가 손수 작고 예쁜 글씨로 또박또박 정직하게 기입한 가계 장부처럼 털어도 먼지 하나 안 나게 도덕적인 것이었다. 그런 자명에게도 남이 알까 두려워하는 비밀스러운 취미가 딱 하나 있다. 그것은 어디 용한 점쟁이만 있다 하면 찾아가서 점을 치지 않고는 못 빼기는 취미였다. 자명의 얼굴에 불행이 그늘져 있지 않기 때문일까 아무리 용한 점쟁이도 윤재가 죽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맞히지 못했다. 자명은 점을 치고 나면 그 어느 때보다도 생기 발랄해진다. 버스에서 내린 자명은 직관은 반대 방향으로 접어든다. 자명은 시내에 나갔다 돌아올 때마다 그녀가 수유리에 산다는데 새삼스러운 기쁨을 맛보았다. 수유리는 공기부터 달랐다. 갓 짜낸 녹즙처럼 풋풋하고 청량했다. 자명은 막다른 계곡을 끼고 천천히 산을 올랐다. 막다른 계곡이란 자명이 붙인 이름이었다. 철조망 속으로도 계곡은 계속되고 계곡을 굽어볼 수 있는 한쪽 둔덕에 온기빛깔에 기화를 흘린 3층집이 높이 솟아있었다. 워낙 규모가 웅장한 3층집이라 자명이 살고 있는 주택가에서도 보였고 그곳 사람들은 그 집을 저택집이라고 불렀다. 자명은 아직 저택집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자명은 철조망이 보이는 곳 물가에 앉았다. 그녀는 저택집을 등지고 천천히 계곡을 내려왔다. 양품점에 들어서자마자 미스문이 호들갑을 떨었다. 언니 언니 빅뉴스야 빅뉴스. 언니 기절하면 안 된다. 왜 그래 미스문. 우리 윤명이한테 무슨 일 난 거 아니야? 자명은 윤명이 먼저 찾으며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다. 아니야. 언니는 그저 윤명이 밖에 모르더라. 사파리 말이야. 청색 사파리가 오늘 또 왔잖아? 미스문도 참. 그 사람 오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이라고. 어머머. 하루도 안 거르고 매일 같이 와서 닉타이 하나씩 사가는 지가 벌써 보름이 넘은 게 대단한 일이 아니면 그럼 그게 보통 일이오? 듣기 싫어. 난 윤명이한테 무슨 일이 난 줄 알고 10년 살 것 감했잖아. 언니도 참. 정작 빅뉴스는 들어보지도 않고 핀잔만 주는 것 좀 봐. 안 가르쳐 줄까 보다. 그만 두렴. 언니 언니 내 말 좀 들어봐. 글쎄 그 사파리가 그 구질구질한 사파리가 글쎄 저택집 막내 아들이라지 뭐야? 뭐? 저택집 막내 아들? 웃기지 마라. 미스문. 자명은 놀라는 대신 시무룩하니 상대를 안 하려고 한다. 언니 정말이야. 나도 처음엔 안 믿었다고. 도대체 누가 그래? 꽃장수 아줌마가. 아니 막내 도련님이 이런 변두리 가게에서 닉타이를 다 사시다니요? 글쎄 이러지 뭐야. 저녁을 먹은 후에 자명이는 윤명이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다. 윤명이는 엄마를 어린이 도리터로 이끌었다. 윤명이는 엄마의 손을 애써 풀더니 깡충깡충 도망쳤다. 윤명이가 같이 놀던 청년의 손을 잡고 자명이 한테로 곧바로 다가왔다. 그 청년이 넥타이를 두 죽씩이나 팔아준 사파리라는 것에 조금도 놀라지 않았다. 자명이와 청년은 나란히 벤치에 앉았다. 이제 넥타이 좀 그만 사러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명은 그 소리를 하고 나서 얼굴을 붉혔다. 동감입니다. 저도 그 생각만 하면 창피해서 얼굴이 붉어진답니다. 그럼 됐네요 뭐. 되긴 뭐가 됩니까? 윤명이 어머닌 제가 왜 그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대개일입니다. 네 그렇지만 윤명이 어머니하고 관계되는 일입니다. 그야 우리 넥타이를 많이 팔았으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전 윤명이 어머니하고 결혼하고 싶습니다. 전 유부녀입니다. 비록 지금 윤명이 아버지하고 같이 살고 있진 않지만 이제 곧 그런 거짓말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개선 그럼 자명은 화들짝 놀라며 몸을 일으킨다. 진정하십시오. 누가 그러던가요? 그 끔찍한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우리 어머님도 모르는 일인데. 아무도 안 가르쳐 줬습니다. 이윤재 씨는 제 선배입니다. 그래도 그렇죠. 윤명이 아빠가 이 윤재라는 건 또 어떻게? 윤명이는 똑똑한 애입니다. 알겠어요. 대강은 알겠어요. 어린애를 꼬여서 그런 걸 알아내다니. 윤명을 데리고 줄다름쳐 달아나는 자명을 울끄러미 바라보다가 보이지 않게 되자 청년은 다시 벤치에 앉는다. 놀이터는 텅 비어있다. 청년은 천천히 놀이터를 나왔다. 시내로 들어가는 버스를 탔다. 기름시장 앞에서 내렸다. 시장 안에 점포들은 거의 문을 닫은 뒤였다. 시장을 낀 좁은 골목길을 지나 작은 주택들이 밀집한 동네로 접어들었다. 조그만 한옥집 대문을 흔들었다. 누구세요? 민우예요, 어머니. 곧 대문이 열렸다. 너 이 밤중에 웬일이냐? 네 아버지는 아직 안 죽었지? 의사가 말한 한도는 벌써 지났지만 워낙 인삼 녹용을 많이 잡수셔서 올 1년은 문제없을 거래요. 암, 문제없어야지. 그렇지만 괴로워서 악 쓰시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안락사라도 지켜 편히 해드리고 싶어요. 애기 못난 놈.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다고. 전 그 일을 할 자신이 없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왜 물건까지 구해다 바쳤는데도 그 일을 못해? 못난 놈. 제발 어머니. 그 여자를 물건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 여잔 좋은 여자예요. 왜? 처음 그 여자를 보고선 바로 저 여자다 싶었다면서?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바로 저 물건이다 싶은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 여자를 좋아하나 보구나. 하긴 넌 바람둥이니까 이상할 것도 없지 뭐. 그건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라도 좋아. 일만 성사시켜 주렴. 실은 여자하고 같이 자는 것보다야 기분도 좋을 테고. 그게 어디냐? 못합니다. 못해요. 전 그 여자를 그 일의 수단으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순진한 아이까지. 그쪽도 좋고 우리도 좋은 일이야. 계약 조건은 말했겠지? 아직 안 했어요. 서둘러라. 참, 아버지 악 쓰시는 소리 주위에서 들어라. 악 쓸 기운도 없어야 죽는다더라. 어머니는 너무 비정하세요. 한때 같이 산 분인데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먼저 비정하게 군 건 너희 아버지였어. 넌 그걸 명심해야 돼. 민우는 바람둥이로 소문난 것처럼 여러 여자를 짚적거려 봤지만, 마음으로부터 한 여자를 간절히 원해보기는 자명이가 처음이었다. 침침한 오솔길을 지나 계곡에 걸린 맵시 있는 돌다리를 건너니 높지 키 저택집이 보였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셔도 놀라면 안 돼요. 정 대답하기 곤란한 건 내가 나설 테니까 태연하게 굴어요. 자명은 이미 너무 긴장하고 있어서 아무런 말대꾸도 할 수가 없었다. 계단을 오르니 언덕 위는 드넓은 잔디밭이었고, 군데군데 입깃긴 석등, 불쌍등의 배치가 운치스럽다기보다는 어딘가 안 입고 왔다. 저 만치에서 장미에 가위질을 하고 있던 중들근이가 이쪽을 보았지만 무표정했다. 석조 3층 집은 계곡에서 쳐다볼 때보다 훨씬 더 웅장하고 음흉스러워 보이는 건물이었다. 현관문을 들어서니 내부는 은은하게 깊은 광택이 나는 질 좋은 목조였다. 복도는 길고 어두웠다. 민우가 자명에 손을 놓았다. 복도가 끝난 곳에 있는 작은 문을 열길래 내실인 줄 알았더니 뜻밖의 넓은 거실이 있고 눈이 부시게 화냈다. 소파에 앉았던 여인이 일어섰다.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부인은 약간 피곤한 듯 하면서도 수심이 알맞게 서린 투명한 얼굴에 기품 있는 미소를 띄고 민우와 자명을 맞이했다. 옥색의 한복과 침착하고 점잖은 몸가짐 때문에 자명은 부인이 자기보다 세 살이나 아래라는 실감이 도무지 나지 않았다. 인사드려 어머니야. 민우가 갑자기 반말을 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반가워요. 왜 윤명이 녀석도 데리고 오지 그랬어. 보고 싶었는데. 부인이 가라앉은 소리로 다정하게 말했다. 네? 자명이가 놀라움과 노여움으로 거의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려는데 재빨리 민우가 나섰다. 녀석이 장난이 여간 심해야 말이죠. 집에 우한이 없으면 모를까. 가엾어라. 저렇게 애뜻 나이에 다 죽어가는 늙은 남자의 후술이라니. 재산 때문이었을까. 자명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말고 움찔한다. 정말 반가워요. 그리고 고마워요. 영감님께서 손자를 보시고 돌아가실 수 있게 해줘서. 네? 영감님이 아드님을 많이 두셨는데 아직 손자를 못 보셨거든요. 윤명이 얘기를 들으시고는 사경을 헤매시는 어른 같지도 않게 어찌나 기뻐하시는지. 저 부인 말씀드릴 게 있어요. 숨김없이 말씀드리자면. 여보! 부인이 뭐야? 어머니 섭섭하시게. 민우가 엉덩이까지 들면서 다급한 소리를 냈다. 자명은 민우를 보았다. 민우는 쩔쩔매고 있었다. 엄청난 협작질을 하려는 사람답지 않게 매우 자신이 없어 보였다. 민우의 자신 없어 보이는 태도가 이상하도록 십사리 자명의 마음을 움직였다. 자명은 민우를 무조건 도와줘야 할 것처럼 느꼈다. 그 일에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건 나중 일이었다. 이 사람은 우리 집에 들어와 사는 걸 여러 가지로 꺼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 그럴 수밖에 없잖아. 아직 식도 안 올렸지. 낯익은 사람이란 아무도 없지. 집안은 이렇게 뒤숭숭하지. 그게 아니라요. 어머니. 민우가 의기를 변했다는 안도감 때문인지 뜨물누물 웃으며 말끝을 흐렸다. 어디선지 낮은 신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민우도 부인도 평온한 얼굴로 차를 마시고 있길래 자명도 그대로 했다. 신음소리는 점점 커졌다. 사람의 소린지 짐승의 소린지 분별할 수 없었지만 오장을 지어짜는 것처럼 괴로운 소리에 도저히 못 들은 척 차만 마시고 있을 수가 없었다. 저게 무슨 소리예요? 어쩌면 저런 소리를 듣고도 이렇게들 태평하실 수가 있어요? 참다못해 자명은 찻잔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조용히 해. 아버님이야. 네? 누구라고요? 아버님이셔. 약기운만 깨면 늘 저러셔. 밖은 아직도 대낮이었다. 잘 손질된 잔디밭으로 햇볕이 수직으로 쏟아지고 있었고 허름한 중들근이는 아직도 장미나무에 가위질을 하고 있었다. 잔디밭을 가로질러 계단을 내려와 계곡에 걸린 다리를 건너 침침한 오솔길로 들어설 때까지 민우는 말이 없었다. 우울하고 멍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우린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같이 사는 거예요. 자명 씨가 꼭 결혼식을 원한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울리더라도 우선은 같이 살아야 돼요. 자명 씨가 내 아내, 윤명이가 내 아들이란 걸 기정사실로 만들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가 당신의 신부가 되는 건 어렵지 않지만 우리 윤명이가 그 집 식구하고 어울릴 수 있을까요? 오늘 들은 아버님의 비명소리는 너무 끔찍했어요. 어린 마음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까요? 어머니가 잘 해줄 겁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늘이 내려주신 천사입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물론 아버님이 건강하실 때 만났겠지만 건강한 아버님하고 지낸 건 1년도 채 못 될걸요? 저런, 가엾어라. 반가워요. 이렇게 한 식구가 되어줘서 세상에, 예쁘기도 해라. 막내 며느리가 최고야. 참, 윤명이는? 새로 만나는 사람이나 새로운 환경에 대한 낯가림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명이가 네! 씩씩하게 대답하고 앞으로 나서자. 소위 부인은 거의 까무라치는 소리를 내면서 안아올렸다. 그리고 토실한 양볼에 번갈아 가며 쪽쪽 소리나게 입맞추었다. 자, 이제 3층으로 할아버지 뵈러 가야지. 자명은 병든 노인의 비명소리만 두려워했지. 상면을 해야 된다는 문제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줄을 몰랐다. 병자는 거칠게 숨쉬고 있었고 참을 수 없이 고약한 냄새도 그로부터 풍기고 있었다. 아, 이 냄새! 윤명이가 제 손으로 제 코를 잡으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그것은 윤명이가 어쩌다 나들이 가서 구식변소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불의는 재롱이기도 했다. 너무 여러 날 병석에 계시다 보니 등과 엉덩이가 많이 상하셔서 그래. 썩는 냄새에 대한 짧은 변명이었다. 자명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영감님, 영감님, 정신 차리세요. 인사 받으세요. 막내가 새 애기하고 손자까지 데리고 당신 앞에 서 있어요. 얼마나 바라던 손자예요? 당신, 막내를 제일 못 믿었게 아시더니 그래도 막내가 제일 효도하는 것 좀 보세요. 첫 손자를 막내한테서 보시다니. 소위 부인이 잠시 말을 쉬는 사이 자명도 뭐라고 한마디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할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큰절이라도 하려고 폼을 잡았다. 그러나 소위 부인이 즐겁을 했다. 아서요. 병자한테 큰절을 하는 건 사위라오. 민우에게 시집았다는 생생한 현실감이 왔다. 자명은 민우의 아내가 되기를 결심하기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고 생각했으나 그게 아니었다. 무엇에 씌워서 저지른 무의식 행동에서 의식을 회복한 것처럼 그녀의 처에 있는 상황이 생소했고 이해할 수 없었다. 민우를 알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었고 그 동안의 한 말, 일어난 행동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싶었다. 송죽 같은 절개라고 칭송받은 절개를 이렇게 무작정 무너뜨릴 수는 없다 싶었다. 한 여자가 들어왔다. 옷차림이 요란하고 나이를 종잡을 수 없는 여자가 술이 주렁주렁 달린 숄더백을 방바닥에 소리나게 퇴지를 하고는 다리를 쭉 뻗고 앉았다. 어딜 갔다 인제 와. 새 올케하고 상면하고 국수장국이라도 같이 들자고 그렇게 일렀는데. 소위 부인이 여자를 나물았다. 여자는 들은 척도 안 하고 윤명이에게 눈을 찡긋했다가 흘겼다가 덤벼드는 신용을 했다가 때려주는 신용을 했다가 온갖 짓을 다했다. 그러나 한마디도 소리는 내지 않았다. 손우의 신우님이야. 윤명 아빠하고 동갑내기지만 서로 인사들 해. 자명은 속으로 이 여자가 바로 영우로구나 생각하면서 맞절을 하려고 일어섰다. 그러나 자명이 절을 하고 몸을 일으킬 때까지 영우는 다리 뻗고 앉은 채 고개도 까딱하지 않았다. 자명은 모욕감을 느꼈으나 꾹 참았다. 민우야 너의 색시 참 미인이다. 한참 만에 영우가 민우에게 말했다. 고마워. 그렇지만 예뻐 봤댔자 파리야. 뭐? 그럼 파리 색시가 파리 아니고 뭐냐? 민우가 상을 박차고 일어나 영우를 향해 돌진하려고 했다. 소위 부인과 자명이 양쪽에서 매달렸다. 자명은 큰 방으로 가서 예쁜 잠옷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들었다. 민우는 옆방을 거쳐 마루방으로다가 소파에서 담배를 피워물었다. 자명이 큰 소리로 말을 시켰다. 당신이 한 말 믿어도 되나요? 무슨 말인데? 당신이 부모님과 식구들을 속이는 건 순전히 사랑에 눈이 어두워서라고 했죠? 정말 딴 뜻은 전혀 없나요? 없어. 있으면 있다고 말해줘도 돼요. 설사 무서운 음모에 말려 들었대도 지금 와서 발을 빼겠다고 앙탈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런 건 없어. 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결코 우리 윤명이를 해롭게 할 사람은 아니란 것만은 믿을 수 있어요.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명이 곁으로 오지도 않았다. 소위 부인은 이른 아침부터 너무 단아한 모습을 하고 있어 그녀가 옷걸음 풀고 머리 내리고 눈붙인 일이 있었다는 걸 믿을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그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해놓고도 짐짓 등청을 떨고 난 것처럼 개운차 났다. 윤명이 엄마야말로 자리를 바꿔 자서 잘 잤나 몰라? 소위 부인은 상냥하고 너그러웠으나 자명이 부엌으로 들어가려 하자 뜻밖에도 좋지 않은 안색을 했다. 부엌은 아는 척 안 해도 돼요. 부엌엔 아줌마가 따로 있고 옷뿐이도 있으니까. 소위 부인의 강경한 태도에 자명은 주눅이 들어 비실비실 식당으로 갔다. 식당에선 크림색 신사복을 입고 도수 높은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신문을 읽고 있었다. 셋째 형님이야. 셋째는 콧마루의 헐렁하게 젖은 안경을 부랴부랴 지키다가 가운데 손가락으로 미간을 두른 채 자명을 쳐다보았다. 야 너 진짜 땡 잡았구나. 내 아들 그러니까 나한테 족한 녀석이 되나? 그 녀석도 봤는데 아주 똘똘하더라. 내깐 놈이 어떻게 그런 일품을 만들었을까 암만 해도 수상 적더니만 개수씨 보니 오해 풀겠다. 개수씨는 참 미인이십니다. 민우한텐 과람이십니다. 전 아직 총각인데 개수씨 같은 미인 하나 중신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자명에게 고개를 꾸벅 숙이고 싱긋 웃었다. 형님 오랜만이요. 사업은 잘 되요? 사업이라고 실속은 없이 바쁘기만 한 건 말도 말아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왕초가 밀어주기로 했거든. 왕초가 밀어만 주면 돈벌인 저절로 되게 돼 있는 거 아니냐? 사장실인지 해장실인지 이건 구중 궁궐이야. 비선지 문직인지 동생이 왔때도 애 누나 나 까딱 안 하는 거야. 서자 괄씨가 어찌나 심한지 네, 더러워서. 셋째, 제발 그런 자격지심일랑 갖지 말아요. 그분의 처사는 늘 공평하고 훌륭했어요. 소위 부인이 정색을 하고 땀을 왔다. 어머니까지 서자를 차별하시는군요. 난 차별한 일 없어요. 또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럼 뭡니까? 왕초는 아버지 사업체를 고스란히 물려받고. 우리 군함매를 위해선 겨우 구층 빌딩 하나를 남겨놓은 게 그렇게 공평한 겁니까? 그렇군요. 군함매의 구층 빌딩은 더할라위 없이 공평하군요. 네, 더러워서. 그럼 어머니, 우리 군함매는 구층 빌딩을 한 층씩 사이좋게 나눠 갖는다 칩시다. 어머니는 뭘 갔죠? 이 군욕을 치르고 그냥 물러날 겁니까? 듣자니 아버지 병세가 악화되자마자 왕초가 사람 시켜서 이 집에 골동품 목록까지 작성해 갔다면서요? 그건 어머니를 빈손으로 내쫓을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셋째, 내 걱정일란 말아요. 그리고 구층 빌딩이 군함매 몫이란 생각도 아직 일러요. 소위 부인의 목소리가 어찌나 찬지 자명은 얼음덩어리를 넘긴 것처럼 가슴속이 섬짓해졌다. 저 늙은이가 오늘도 안 죽었군. 영우가 잡았던 숟갈을 소리나게 내던지며 말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셋째가 자명의 눈치를 보며 서툴게 나물었다. 미누야, 아침저녁 이 집에 죽치고 있다고 해서 행여 효잔척 하지 말자. 이 집 식구는 붓박이건 뜨내기건 다같이 연불엔 마음이었고 재밥에만 마음이 있다는 걸로 막상막하니까 개모만 빼고는 개모는 빼도 되니? 셋째가 천진한 것도 음흉한 것도 같은 종잡을 수 없는 얼굴로 물었다. 뺄 수밖에 없잖아. 개모가 우리처럼 간절하게 아버지가 죽기를 바랐으면 아버지가 여지껏 살아있지도 않아. 간단해. 요새는 주사까지 개모가 녹겠다. 한 박사 처방대로 하루만 안 하면 아버지의 심장은 멎어? 그게 정말이니? 도수 높은 근시안 속에서 셋째의 눈이 잠깐 예리하게 번뜩였다. 까만 레코드 차가 계곡 너머에서 멎었다. 장발의 젊은 운전사가 뛰어내려서 문을 열고 허리를 굽혀 서있고도 한참 있다가 중년의 신사가 굼뜬 동작으로 땅을 디뎠다. 신사는 계곡에 걸린 다리를 걸어서 건넜다. 돌다리를 건너 층층 다리를 올라와 잔디밭을 가로질러 현관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지켜보고는 자명은 침대에서 일어났다. 이 집에 처음 나타난 점잖은 손님이라면 의당 새 며느리인 자기가 접대해야 할 것 같았다. 부엌에선 아줌마가 다과를 준비하고 있었고 옥분이가 옆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님이 어디 계시니? 왜요 아주머니? 옥분이가 자명을 빤히 쳐다보며 물었다. 눈에 거슬리게 불손한 태도였다. 저를 주시겠어요? 제가 인사도 여쭙고 접대도 하게요. 안 됩니다. 아줌마가 자명을 거들떠도 안 보고 딱 잘라 말했다. 아줌마는 늘 부엌에 있었고 부엌에 딸린 방에서 거쳐했으며 자명에겐 부엌 출입이 금지된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거의 접촉할 기회가 없었다. 부안에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사이에 옥분이가 여발한 듯이 다과를 받쳐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다. 소위 부인이 안방에서 손님을 맡는 일은 처음이었다. 한참 후에 신사가 돌아가는 게 보였다. 배웅을 하는 소위 부인은 안보였지만 아마 윤명을 데리고 있는 모양으로 신사는 현관 쪽에다 대고 서투른 손짓으로 빠이빠이를 해 보이고 층층다리를 내려가 돌다리를 건넜다. 운전사가 숲속에서 허둥지둥 뛰어나와 문을 열고 허리를 굽혔다. 레코드차가 숲속의 길을 천천히 더듬어 나가는 걸 지켜본 자명은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녀는 자기가 이 집에서 뭔가와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뭔가에 대해 알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안방문 앞엔 아무도 지키고 있지 않았다. 그래도 자명은 노크를 했다. 들어와요. 흰 모시적삼에 남색 갑사를 입고 화문석 위에 곱게 앉은 소위 부인은 그림처럼 고즈넉해 보였다. 자명은 잠시 자기가 이 자리에 왜 나타났는지를 잊고 빠른 침을 삼켰다. 아직 치우지 않은 소반엔 빈 두 개의 찻잔과 빈 목판과 흰 봉투가 놓여있었다. 윤명은 보이지 않았다. 아마 목판에 접대용 과자를 주머니 하나 가득 쓸어넣고 놀러 나갔나 보다. 변호사야 변호사야 네? 지금 다녀간 분 말이야 소위 부인이 담담하게 말했다. 왜 무슨 일이 생겼나요? 아니 다다리 한 번씩 들러시지 아버님 재산을 관리해 주시니까 재산이라야 이제 다 정리돼서 남은 건 구층 빌딩 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분한테 의뢰해 도우면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소위 부인이 정색을 하고 수표를 가지런히 챙겼다. 방금 오셨던 분 조 변호사라고 우리를 많이 돌봐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저희 집에 고문 변호사인가요? 소위 부인이 수표를 한 장 자명이에게 내밀었다. 써 용돈이야. 십만 원짜리였다. 용돈은요. 어디 쓸 데가 있어야죠. 왜 쓸 데가 없겠어. 가끔 외출도 좀 하고 일명의 옷도 좀 사입히고 해. 사실 그러려면 너무 적은 돈이지만. 아니에요. 그럴 돈이야. 애비가 취직을 했으니까 벌어다 주겠죠. 뭐. 그리고 저 지청금도 좀 있어요. 너 두라니까. 이건 공식적인 거야. 이때 영우가 나타났다. 자다 일어난 듯 부시시한 얼굴에 눈만은 어둡고 차가웠다. 조 변호사 다녀갔죠? 소위 부인은 대답 대신 수표를 한 장 내밀었다. 영우는 손채 한 손으로 받아 액면은 보지도 않고 몇 번 부채질을 했다. 아 더워 어디로 슬슬 바캉스나 떠날까 원 철닥선이 없기는 아버님이 저러신데 바캉스가 다 뭐야 어휴 나 미쳐 그 늙은이 명 질긴데 나 정말 미치겠단 말이야 영우가 쬐지는 소리를 내며 발을 구르고 몸을 흔들었다. 소매 없는 티셔츠 속에서 두 개의 유방이 무겁게 출렁거렸다. 맙소사 소위 부인이 한탄을 했다. 어머님도 한 가지만 정직하게 대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뭔데? 그분이 정말 손자 보시길 바라셨나요? 자명은 벌써부터 물어버리라 벼르던 걸 비로소 물어본다. 좀 유별나시도록 손자를 바라셨지. 본데 맛 아드님 한테서도 아직 손을 못 보셨거든. 그렇지만 전 믿을 수가 없어요. 암 그랬겠지. 첫 대면이 고보양이었으니까. 아버님이 의식이 있으시든 없으시든 생전의 손자를 보시게 했다는 건 큰 혀도야. 소위 부인이 자명이 보는 앞에서 수표가 든 봉투를 장롱 서랍에 챙겨 넣으며 말했다. 앞으로 며칠 사이에 이 집 군함매 구경을 다 할 수 있을 거야. 으 소위야 소위 어디 갔니 으 소위야 나 죽는다. 병자의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너무 희미해서 3층에서 들려오는 것 같지 않고 깊은 땅 속에서 들려오는 것 같기도 하고 환청 같기도 했다. 자명은 악몽에서 도망치듯이 서툴게 허위적대며 자기 방을 나왔다. 복도는 길었고 방보다 더 어두웠다. 복도 끝은 계단이었다. 아래층으로 내려갈 수도 있고 3층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자명은 3층으로 오르는 계단을 쳐다보다 말고 가벼운 비명을 질렀다. 거의 도리어 큰 소리가 안 나왔다. 계단이 꺾이는 곳엔 김치똥만한 백항아리가 놓여있고 백화꽃이 무더기로 꽂혀있었다. 소위 부인이 백화꽃 무더기에 상체를 숙이고 꼼짝도 안 하고 있어 마치 백항아리가 남새 감사치마를 두르고 있는 것 같이 보였고 그건 기이하도록 불길한 광경이었다. 그때 소위 부인은 일어나 앉아 돌집을 향해 가까워오는 진달래빛 남방을 보고 있었다. 차가운 미소와 단아한 결의로 소위 부인의 앳된 얼굴에 선이 확고하게 경직됐다. 그럼 저분이 소위 왕초라고 마다드님 아니 서형제 중 마지일 뿐이야. 소위 부인이 처음으로 서자들에 대한 경멸과 증오를 드러냈다. 잠깐 옴매무새를 고치니까 놀랄만큼 위험있어졌다. 소위 부인이 따라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자명은 뒤따랐다. 오랫동안 못 찾아뵙습니다. 그동안 아버님 병원은 좀 차도가 있으신지요? 소위 부인의 경직단 태도하는 딴판으로 첫째는 허풍스럽고도 희극적으로 말했다. 선글라스나 좀 벗고 말씀하시죠. 소위 부인은 깎듯이 존댓말을 쓰면서 생각했던 것보다는 부드럽게 말했다. 남자가 선글라스를 벗었다. 남자의 눈은 소위 부인이 아니라 자명을 보고 정답게 웃고 있었다. 참 서로 처음이죠. 제일 큰 시숙이야. 이쪽은 우리 막내 며느리예요. 참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내려가서 정식으로 상면을 해요. 아버님 먼저 뵙고요. 지금 막 잠드셨어요. 아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째가 먼저 계단을 내려갔다. 순 건달이야. 자명은 소위 부인의 기엣말을 매우 싫게 느꼈기 때문에 못 들은 척 했다. 큰소리 그만 치시고 공손하게 손을 내미시죠. 소위 부인이 조 변호사가 가져온 수표 봉투를 넣어둔 서랍을 열면서 말했다. 저는 서른 세 살입니다. 첫째가 어깨를 추스르며 말했다. 자명은 점잖은 사람이 모욕 당하는 걸 정면으로 보기가 민망해 시선을 진달래빛 셔츠로 옮겼다. 눈코 틀새 없이 바쁘실 텐데 가 보셔야죠. 점점 피곤해서요. 첫째가 수표를 본척도 안 하고 말했다. 아버님을 뵙고 가겠습니다. 그냥 가셔도 돼요. 뵙고 가겠다 니까요. 첫째가 뜻밖의 강경하게 말하면서 수표를 닦아채듯이 무례하게 받아 바지 주머니에 쳐넣었다. 다달이 이거 주시는 것 가지고 너무 생색 내지 마십시오. 저희들의 권리니까요. 제법 이죽거리는 투로 말했다. 아니 생색을 내다니요. 내가 뭘 했게요. 뭘 하지 않아도 한 번도 자전심 안상하게 주신 적은 없습니다. 첫째야말로 왜 번번이 내 비위를 긁어놓고 이걸 받아가죠? 비위를 긁다니요. 저는 바른 말을 했을 뿐입니다. 첫째가 요요히 일어섰다. 소위 부인은 가는 것만 고맙다는 듯이 따라 일어섰다. 한 달 후에나 또 뵙겠군요. 그때까지도 아버님이 살아 계실까요? 첫째가 진달래 빛 단방 주머니에서 선글라스를 꺼냈으며 말했다. 뭐라고? 설마 저 보기 싫어서 아버님이 돌아가셔도 안 알려주시진 않겠죠? 첫째가 나가자 소위 부인이 황급히 따라 나갔다. 자명도 따라 나갔다. 첫째는 현관에서 신을 신지 않고 계단을 올라가려고 했다. 소위 부인이 가로막았다. 안 돼요. 아직도 주무셔야 해요. 언제 제가 아버님을 못 주무시게 했던가요? 뵙기만 할 겁니다. 뭐 타러? 문병 왔으니까요. 용돈 타러 왔어요. 오늘은 참 이상하시군요. 자식이 아버님 편찮으신 거 뵙는 것도 마음대로 못 합니까? 그러면서 첫째는 소위 부인을 가볍게 밀치고 계단을 올랐다. 소위 부인이 진달래빛 단방자락을 휘어잡으며 악을 썼다.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요. 막내 나 좀 도와줘. 자명은 소위 부인이 하는 짓을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도 절박하게 청하는 도움이어서 덩달아 첫째의 단방자락을 잡았다. 첫째가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말했다. 이젠 송장을 다갖고 세도를 부리시는군요. 그러면서 양쪽에서 붙잡힌 남방자락을 거칠게 빼내더니 현관으로 가 구두를 신었다. 소위 부인은 분함을 이기지 못해 입술을 떨며 울고 있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민우는 좋은 놈입니다. 선글라스 때문에 누구를 보는지 알 수 없었지만 말 들어봐서 자명이 한테 하는 인사 같았다. 막내 부탁이야 그 사람을 개울 건너까지 배웅해 줘. 첫째는 마당 끝에서 자명을 기다리고 있다가 말했다. 참 유감입니다. 뭐가요? 그 늙은이가 기로워하는 걸 못 보고 가서요. 첫째는 읍조리듯이 천천히 말했다. 무슨 말씀을 그렇게 지독하게 아 지독하게 부려막심하게 들리겠죠. 그러나 그 부려막심한 짓이 저에겐 도덕이니까요. 도덕이라뇨? 사람이 절대로 악하게 살 건 아니라는 강한 충격을 주니까요. 저같이 도덕심이 부족한 놈에게 그게 어딥니까? 그는 돌다리를 건너고 나서 돌아다보며 손을 흔들었다. 자명도 손을 흔들었다. 돌아와서 안방문을 열었을 때 소위 부인은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고 있었다. 안 돼요. 오늘 해안에 꼭 봐야 돼요. 자명을 보자 흠짓 놀라며 부자연스럽게 통화를 끊었다. 남의 말을 그렇게 엿들으면 어떻게 해?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자명은 울상을 했다. 상관없어 엿들어도 조 변호사한테 건 거니까 급히 상의할 일이 생겨서 그럴 생각이 아니었다니까요. 첫째 갔지? 네. 굿 남매 중 첫째만이 나한테 아직 한 번도 어머니라고 안 불렀어. 그래도 어머님 나쁜 사람 같진 않았어요. 33살이나 됐다니까 그게 잘 안 되는 것 뿐이겠죠. 돌다리에서 영우를 만났다. 어깨와 등이 드러난 야한옷을 입고 비치백을 들고 있었다. 나 내일 바캉스 떠난다? 이것 봐. 지금 쇼핑해 가지고 오는 길이야. 영우가 백화점의 비치백을 높이 쳐들어 보이면서 말했다. 도톰한 입술이 잠시도 쉬지 않고 귀엽게 답을 댔지만 톡 튀어나온 이마 밑에 오만 눈은 여전히 차고 어두웠고 가끔 날색에 자명을 견눈질했다. 민우가 주머니에서 지폐를 몇 장 꺼내 내밀었다. 영우는 그것을 빼앗듯이 낚아채며 말했다. 만인 바라지도 않아. 너 구수인 줄 누가 모르니? 서로 엇갈려 한참 간 후에 영우가 윤명을 부르는 소리가 났다. 돌아다 보니 돌다리 건너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꼬마야 고모는 내일 아침 일찍 떠난다? 한참 못 보겠다. 꼬마야 빠이빠이 날이 많이 어두워 영우의 모습은 마치 피어오른 땅거미가 한대에 엉켜 흐느적대는 것처럼 우울하고 불길해 보였다. 기름시장 앞에서 택시를 내릴 때는 윤명이가 정신없이 고라떨어져 있었으므로 민우가 없지 않으면 안 되었다. 저녁 늦은 시간인데도 기름시장 근처는 사람이 박을 대고 있었고 노점 장사꾼은 여름 과일을 무더기 무더기 쌓아놓고 기승스러운 목소리로 손님을 부르고 있었다. 민우 어머니는 버스누통에 타월을 걸치고 뻣뻣하게 풀먹인 인조 고쟁이만 입고 앉아 혼자서 밥을 먹고 있었다. 집사람 인사 받으세요. 어머니 뭘 좀 입으시지 않고 민우는 윤명이를 마루에 내려눕히며 말했다. 윤명은 깨지 않았다. 지금 막 들어와 등무를 해서 그렇다. 날이 여간 쪄야지. 또 부인은 윤명도 자명도 거들떠보지 않고 뿡구적 대며 일어나 못에 걸린 원피스 같기도 하고 잠옷 같기도 한 것을 꺼내 입었다. 절 받으세요. 민우와 자명은 나란히 큰 절을 했다. 진작 찾아뵈야 하는 건데 늙은이 보러 올 때는 계기를 사는 거야. 장사는 잘 되시죠? 민우가 민망한지 얼른 화제를 돌렸다. 자명은 상을 들고 부엌으로 다가서 대강 설거지를 하고 접시와 칼을 들고 들어왔다. 너희 너희 아버진 아직 목숨이 붙었지? 네. 제 값이야. 제 값만은 돈 가지고도 못 갚을걸. 또 부인은 아이를 업은 민우를 냉랭하게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탄식했다. 지지리도 못난 녀석 같은 이라고 내가 저 녀석을 낳고도 첫 국밥을 먹었을 되지. 자명은 그때 저 늙은 여자 한 사람 쯤은 윤명이가 민우의 아이가 아니란 걸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포장도로에서 저택짐만의 전용도로인 숲사의 오솔길로 접어들었다. 헤드라이트가 소리 없이 천천히 오솔길을 해치고 있었다. 차 속엔 조 변호사가 점잖게 눈을 감고 앉아있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셨나요? 우리 쪽에서 급히 불렀어 아버님 붐부러 아버님이요? 왜 그렇게 놀라지 막내? 아버님 상태가 손님을 만날 수 있으실 것 같지가 않아서요. 이 집에서 아버님 상태에 대해서 이렇쿵 저렇쿵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 있으셨나요? 두 분이서만 말씀하셨어. 전 지금 제 친어머니를 뵙고 오는 길입니다. 이 사람도 오늘 처음 뵈었죠. 기뻐하셨겠군? 아뇨. 올 때마다 당신 속을 뒤집어놓고 가는 녀석이라고 하시더군요. 차명은 침대로 돌아와 누웠다. 어느 방에 선지 샤워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도 일어나 샤워를 했다. 다시 자리에 들렸는데 또 그 소리가 났다. 으, 소희야 소희야 같이 죽자. 나 혼자 죽긴 싫단 말이다. 소희야 소희야 나 좀 살려줘. 자명은 침대에 들려다 말고 그 소리를 정확하게 따라하고 있었다. 마치 노래를 하듯이 조금 있으니 그 소리는 또 정확하게 반복됐다. 자명은 알몸의에 가운을 걸쳤다. 무서움증보다 강한 호기심이 그녀를 용기 있게 했다. 그녀는 살금살금 복도로 나갔다. 복도 끝은 계단이었다. 아래층으로 갈 수 있고 3층으로도 갈 수 있었다. 자명은 3층으로 갈 수 있기를 바랐다. 만약 끝까지 용기만 잃지 않을 수 있다면 자명은 3층으로 오르는 계단 쪽으로 꺾이려다 말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발자국 소리 말고 또 하나의 발자국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처음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나는 심장 뛰는 소리보다 훨씬 침착했기 때문에 가려서 들을 수가 있었다. 그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마침내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얼굴서부터 목으로 가슴으로 허리로 다리로 마치 어둠이 밀려올린 것처럼 그 여자는 힘 안 들이고 둥실 자명의 시야로 들어왔다. 처음에 그 여자는 벌거벗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비키니 수영복을 걸치고 있었다. 그 여자는 영우였다. 영우는 오밤중에 비키니를 입고 2층으로 올라오더니 다시 3층 계단을 밟기 시작했다. 자명은 숨을 죽이고 바라다만 봤다. 바스락 소리만 잘못 내도 지금 영우가 하고 있는 일에 균형이 깨질 것 같았다. 영우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도와줘야 할 것 같았다. 도와주는 게 별게 아니었다. 숨을 죽이고 있는 일이었다. 그만큼 영우가 하고 있는 일은 아슬아슬해 보였다. 자명은 다시 침대로 돌아와 누웠다. 영우의 모습에 대한 도치감이 깨면서 혹시 환각을 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라면 오밤중에 비키니 차림도 이상했고 태도는 더군다나 비현실적이었다. 미눈은 곤히 자고 있었다. 어디선지 샛소리가 났다. 녹슨 샛소리는 자명이 잠들지 못하는 신경에 심하게 거슬렸다. 그녀는 하마터면 길을 막고 끼약하고 힘껏 악을 쓰려다 말았다. 그야말로 환청일 것 같아서였다. 그 기분 나쁜 샛소리는 가까이에서 한 번 더 났다. 미눈가 출근 준비를 끝마치고 깨울 때까지 자명은 푹 잤다. 아니 저 문이 왜 열렸지? 미눈가 곧장 나가려다 말고 비상문 쪽을 보면서 말했다. 비상문은 거의 여닫지 않아 녹슨 철문이었고 그건 활짝 열려 있었다. 누가 열고 바람을 쐈었으면 닫을 일이지. 자명의 머릿속에서 어젯밤의 환상이 두서없이 한꺼번에 되살아나면서 자명은 무작정 미눈가 하는 일을 말려야 할 것처럼 느꼈다. 미눈가 무심히 아래를 보더니 에마디 비명을 질렀다. 자명이 뛰어가서 미누를 잡고 함께 아래를 보았다. 비상계단 아래 땅떠러지 밑에 영우가 피를 흘리고 누워 있었다. 비상계단 으로 내려온 민우가 땅떠러지 밑에서 영우의 상체를 안고 뭐라고 울부짖고 있었다. 그를 둘러싼 사람들도 각기 뭐라고 한마디씩 했다. 소위 부인이 자기의 이마를 가볍게 짚으면서 풀썩 주저앉았다. 가냘프고 우아한 몸매와 착하고 다정한 성품이 끔찍한 일을 당하고 취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몸짓이었다. 자명은 소위 부인이 까무라 치는 줄 알았다. 그러나 소위 부인의 다음 행동은 침착했다. 확실한 손길로 영우의 왼쪽 적가슴 밑을 짚어보고 눈꺼풀을 까보았다. 의사를 한 박사를 떨리는 목소리였으나 위험있는 명령조였다. 망설이지 말고 단숨에 얘기하라니까요. 자명은 민우를 응원하듯 명랑하게 말했다. 어머니의 옷이었어. 당신도 알지 그분이 얼마나 단정하게 입으시나. 그러나 거기 벗어놓은 한복은 구겨지고 치마 말기는 터져 있었어. 여보 아무리 단정한 사람의 옷도 빨랫거린 빨랫거리예요. 그것만이 아니야. 그 구겨진 곳은 시뻘건 녹으로 함부로 얼룩져 있었어. 뭐라고요? 하나님 맙소사. 자명은 다리를 후들거리면서도 벌떡 일어섰다. 녹 묻은 곳은 심하게 구겨지고 치마 말기는 터져 있더라니까. 녹 묻은 손하고 격투라도 버렸던 것처럼. 알았어요. 그걸 본 게 언제였죠? 당신이 외출한 동안이었으니까 어젯밤 이슥 해서지. 자명은 민우의 가슴을 단호하게 밀쳤다. 그리고 터세 부리는 소년처럼 어깨를 활짝 폈다. 왜? 내려가서 제 눈으로 확인하고 올게요. 당신이 봤다는 걸. 그게 그냥 있을까? 초상집에서 밤사이에 빨래를 했을 리는 없어요. 당신은 내가 봤다는 걸 안 믿는군. 믿어요. 그럼 못하러 가봐. 뭐 그렇게 좋은 거라고. 그걸 증거로 보존하려고요. 당신 미쳤어? 그 끔찍한 걸 증거로 보존해 어쩌겠다는 거야? 그만둬. 모르는 척해. 이 일은 우리만 알고 있읍시다. 그게 좋겠어. 그건 안 좋아요. 죽은 고모한테 원한 사는 일이니까요. 자명은 미누를 뿌리치고 혼자서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광주리에서 빨래거리를 대강 뒤척였으나 소위부인의 흰 치마 저고리는 보이지 않았다. 하나하나 타일 바닥으로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래도 없었다. 아서 등 뒤에서 몹시 당황스러운 소위부인의 목소리가 났다. 네? 아서 초상집에서 빨래하는 거 아냐. 소위부인의 태도는 범인을 몰되 도망갈 구멍을 터놓고 모는 사람다운 여유가 있었다. 아 네 몰랐어요. 윤명의 옷이라도 빨아널려고 했더니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빌겠소 미누가 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걸터 앉은 자명의 다리를 안았다. 침을 베꾸려 돈 때문 이었소. 돈 때문에 절 꼬였다고요? 맙소사 헛다리를 짚었군요. 전 부잣집 딸도 돈 많은 과부도 아니었건만. 당신이 가진 걸 노리진 않았소. 이 집 재산을 노린 거지. 생모의 뜻이었기 때문이요. 8시 8시 정각에 식구들은 빈소에 모여 분양하고 간소한 재를 지내고 8시 반에 식당에 모여서 말없이 아침 식사를 했다. 10시 정각에 연구차가 돌다리 건너까지 와서 정차했다. 소위 부인의 눈에 이슬같은 눈물이 캐면서 소매 속에서 순백의 손수건을 꺼냈다. 민우는 불이 들어와 있는 창을 두드리며 임시아저씨 임시아저씨 하고 두어 번 불러보았다. 대답이 없었다. 그는 앞쪽으로 돌았다. 앞쪽엔 오두막을 축소해 도운 것 같은 또 하나의 오두막이 있었고 거기선 똥오줌 냄새가 났다. 그는 그 뒷간에 들어가지 않고 거기다 대고 오줌을 갈겼다. 판자에 굵은 피 뿌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혼자 킬킬 댔다. 그리고 오두막의 문을 두드렸다. 아무런 대답도 없었다. 민우는 이 오두막에 들어와 보기는 처음이었다. 저택집 마당은 사시장철 아름다웠다. 잔디는 융단처럼 부드럽고 장미원에선 봄, 가을, 여름 없이 꽃이 피고 꽃이 졌다. 임시의 침대는 비어있었지만 언제부터 비어있었는지 알 수 없었다. 헛간 속엔 지금 민우에 아무도 없었다. 임시의 헛간을 나온 민우는 곧장 집으로 가지 않고 잠시 장미원에 머물렀다. 현관문은 열려 있었으나 깨어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거실 쪽에서 나는 주정꾼들의 코고는 소리는 인기적이라기보다는 우리의 갇힌 짐승들의 포효소리처럼 거창하고 개기스러웠다. 민우는 문단속을 하고 거실 쪽으로 가 가브르다 말고 곧장 2층으로 올라갔다. 자명이도 세상 모르게 잠들어 있었다. 그는 잠시 망설였으나 자명이를 흔들어 깨웠다. 자명은 눈을 떴다. 민우를 확인하자 희미하게 웃으며 팔을 뻗었다. 오늘은 늦었어요. 내일 떠나요. 내일 지금은 너무 졸려요. 그는 홀린듯이 자명이 자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간의 꽃을 보는 것처럼 느꼈다. 그는 자명이와 하고 싶은 얘기를 나누지 못했지만 얼마만큼 마음이 가라앉아서 자명이 곁에 누웠다. 그리고 잠을 청하기 위해 자명이의 화평스러운 솜소리에 자기의 숨결을 맞추었다. 그때 3층에서 그 지긋지긋한 소리가 났다. 으 소희야 소희야 나 죽는다. 소희 어디 갔니 안 된다 안 돼 나 죽기 전엔 젊은 서방해 가고도 내년이 살아남을 줄 알고 소희야 민우는 그 소리에 기를 막는 대신 어느 틈에 따라하고 있었다. 마치 노래라도 따라 부르듯이 왜 따라할 수가 있었을까 신음은 노래가 아닌데 그것은 정확한 규칙 때문이었다. 그것을 깨닫자 그는 용수철이 튕기듯이 탄력있게 침대에서 솟구쳤다. 노래가 아닌 신음소리가 어째서 그렇게 규칙적일 수가 있단 말인가. 이등과 이등과 막내 막내 이 밤중에 웬일이야 소희 부인이 민우를 막아서면서 말했다. 민우는 거의 까무라 칠듯이 놀라 한동안 말문이 막혔다. 소희 부인은 마치 땅에서 갑자기 솟은 것처럼 돌연 거기 서 있었다. 그곳에 있는 거라곤 김치똥만한 백학 황아리와 거기 꽃인 한아름의 글라디올러스가 전부였다. 어머니야말로 이 밤중에? 민우는 가까스로 그렇게 말았다. 나야 요즘에 치맛끈 풀어놓고 편히 누워본 적이 어디 있남? 소위 부인이 쓸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천사십니다. 민우가 봉중에서처럼 웅얼거렸다. 참 아까 큰형 찾아 나갔던 것 어떻게 됐어요? 그 부름에 정신이 들면서 민우는 소위 부인을 똑바로 바라다 보았다. 소위 부인이 눈에 띄게 당황하면서 시선을 빗겼다. 그러나 민우는 소위 부인의 눈이 한순간 달밤의 비수처럼 무자비한 살이로 번득이는 걸 보았다. 그는 빠르게 제정신으로 돌아왔다. 저는 아버님을 뵈러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하고 소위 부인을 밀쳤다. 안 돼. 이 밤중에. 소위 부인이 가늘게 떨며 온몸으로 민우를 막아섰다. 입술은 숯째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분은 밤낮 없이 편찮으십니다. 어머니가 치맛끈을 풀새도 없을 만큼 전 좀 전에도 그분의 신음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새삼스럽게 내 대신 그분의 간호를 하겠다는 거야. 뭐야? 아니요. 저는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다만 작별인사를 여쭙고자 할 뿐입니다. 전 곧 떠납니다. 이 집을. 날만 밝으면. 이 집을 떠나다니? 이 집이 싫습니다. 더군다나 윤명이하고 윤명이 엄마에겐 이 집이 안 맞습니다. 그럼 새 식구가 다? 그럼요. 그래서 아버님께 작별인사를 여쭈려고 합니다. 설마 자식이 부모한테 작별인사 하겠다는 걸 말리시진 않겠죠? 어쩌면 철석까지 빚던 막내가 이럴 수가. 영우가 그렇게 돼 가뜩이나 텅 빈 집안에 나만 남겨놓고 떠나다니. 앞으로 윤명이한테 나 마음을 붙여볼까 했는데 내가 막내를 얼마나 좋아했다고. 세상에 이럴 수가. 아무리 그러셔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떠날 겁니다. 그리고 떠나기 전에 어떻게든 아버님을 뵐 겁니다. 안 돼. 안 된다니까. 소위부인이 울음을 뚝 그치고 발악하듯이 악을 쓰더니 미누를 막아섰다. 미누는 소위부인을 밀쳤다. 그러나 소위부인은 이제 커플이 아니었다. 필사적인 저항으로 가냘픈 몸이 철사처럼 긴장해 있었다. 왜 안 됩니까? 지금 겨우 잠드셨어. 여지껏 괴로워하시다가. 소위부인이 평정을 회복하고 의염있게 말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떠나기 전에 꼭 뵙겠습니다. 참 우리 세 식구가 같이 뵙죠. 우리 세 식구가 여쭤야 할 말씀도 있고요. 주무시더라도 뵙고 떠날 겁니다. 주무시는 걸 깨우진 않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어머니? 아, 왜 이렇게 현기증이 날까? 소위부인이 이마를 짚으면서 휘청거렸다. 미누는 어쩐지 소위부인이 자기 가슴으로 안겨올 것 같아 얼른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왔다.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온 미누는 좀 채 잠을 못 이루었다. 날만 밝으면 그들 세 식구는 어떡하든 아버지 앞에 설 작정이었다. 참, 윤명희는 그만둘까? 그 어린 것에게 그런 크나큰 충격을 줄 수야 없지. 그건 실상 나에게도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그러나 나에겐 자명희가 있으니까 자명희는 그걸 견딜까? 자명희는 기절을 할지도 몰라. 자명희를 위해서라도 나만 뜸뜸하게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러면서 그는 잠이 들었다. 불! 불! 불이야! 불이야! 비단을 찢는 것 같은 날카로운 비명에 미누와 자명흡은 동시에 침대에서 솟구쳤다. 어디선지 맥해한 연기가 방 안으로 새어 들어오고 있었다. 미누는 서둘러 옆방으로 가 우선 자는 윤명희 먼저 안았다. 윤명희 방은 아직 연기조차 새어들지 않아 서늘하고 아늑했다. 창밖에 불빛으로 밝아오고 있었다. 다시 불이야! 불이야! 소리가 났다. 윤명희 방 천장의 무늬목 사이로도 담배 연기처럼 가냘프게 연기가 스며 나오고 있었다. 저택집은 애양만 석조일 뿐 내부시설은 온통 목조인 구식 건물이었다. 불은 3층에서 난 모양이었다. 윤명희를 아는 미누와 자명흡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복도로 뛰어나갔다. 3층에서 소위 부인이 난간을 짓고서 불이야! 불이야! 악을 쓰고 있었다. 새 식구가 소위 부인이 서 있는 데까지 뛰어올라 갔을 때는 3층 복도는 연통 속에서 검은 연기로 가득했고 병실에 닫힌 도어 및 틈서리로 불꽃이 붉은 혓바닥처럼 밖을 향해 넘실대다가 마침내 복도에 깔린 카펫으로 올마붙는 중이었다. 가스가 새고 있었나봐. 아버님이 새벽에 담배를 피우고 싶다고 하셔서 성냥을 긋자마자 그때 이미 계단 밑에 우르르 모여들은 식구들을 향해 소위 부인이 말했다. 불꽃이 카펫을 쓰레질하듯 이쪽으로 번져오는 판국에 그것은 너무도 침착하고 조리 있는 변명이었다. 어서 어서 신고를 해야지 소방서에 거기가 111이든가 114든가 하여튼 빨리 빨리 누군가가 얼뜬 소리로 수선을 떨었다. 소방차는 여기 못 들어와 우리들이 꺼야 해 소위 부인이 침착하게 말했다. 그때 또 그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불길에 쌓인 병실 속에서 들려오고 있었다.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의 표정이 경악으로 얼어붙었다. 아버님이 아직 살아계세요. 저 속에 세상에 가엾어라. 자명이가 울부짖는가 했더니 비호같이 검은 연기와 불붙은 카펫 위를 달려가 병실문을 열었다. 문에서 연기와 불꽃이 쏟아져 나오면서 복도는 아무것도 분간할 수 없이 자욱해졌다. 안 돼! 자명이 안 돼! 소용없는 짓이야! 위험해! 민우가 울부짖으며 자명이 뒤를 따르려고 했으나 온 식구가 들어붙어 민우를 말렸다.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자 소위 부인이 날카롭게 악을 쓰며 자명이 뒤를 따랐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 미처 말릴 새도 없었다. 민우는 붙잡힌 채 발만 동동 굴렀다. 잠에서 깬 윤명이가 불에 댄 것처럼 심하게 울기 시작했다. 여러 식구 중 몇 명만 미친 것처럼 날뛰는 비누를 붙들었고 남은 식구들은 2층에 있는 수도꼭지를 있는 대로 틀고 양동이로 물을 길러 올리기 시작했다. 잠깐 시야가 트였다. 복도에 가득 찬 연기가 복도 끝 비상구로 빠지기 시작했다. 누군가 비상구를 연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비상구로부터 들어오는 바람이 부채질 역할을 해 3층은 한층 맹렬한 불꽃에 십사였다. 누군가가 비상구 쪽으로 사람이 빠져나간 것 같다고 소리쳤다. 그 소리에 민우는 우는 윤명이를 내던지고 손살같이 계단을 뛰어내려 마당으로 해서 딜 안으로 돌았다. 깍지 지른 듯이 경사가 급한 비상계단 중간쯤에 두 몸뚱이가 쓰러져 있었다. 민우가 뛰어올라 확인한 건 심한 화상을 입고 기절한 차명과 이미 숨진 지 오래돼 부식할 대로 부식한 아버지의 죽음이었다. 민우는 무덤을 파헤쳐 놓은 것처럼 처참한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 눈을 돌렸지만 놀라진 않았다. 그가 생각한 대로였기 때문이다. 열린 비상구로는 오렌지빛 연기가 탐스럽게 뿜어 나올 뿐 소위 부인이 나타나진 않았다. 소위 부인은 복도 쪽으로도 안 나타난 채 3층 바닥이 무너져 내렸다. 3층 바닥은 곧 2층 천장이었다. 2층도 십사리 불꽃에 쌓였다. 유리창이 튀면서 창마다 불꽃을 내뿜었다. 부르지 않았건만 소방차가 돌다리 건너까지 왔다. 자명과 아버지는 잔디밭에 띄어지고 곧 의사가 왔다. 자명은 소생하여 앰뷸런스에 실렸다. 물론 민우도 같이 탔다. 의사도 아버지의 죽음엔 눈살을 찌푸렸다. 세상에 시신이 이렇게 되도록 무덤 아닌 곳에 있을 수가 있다니 주치의가 아닌 동네 의사는 불붙는 저택집을 도깨비집 바라보듯 추상적은 눈으로 바라보더니 둘러선 식구들에게 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게 자기의 의무라고 엄숙하게 말했다. 의사는 그 죽음이 죽은 지 열흘도 넘는 것으로 추정했다. 누군가가 변명처럼 병자는 살아있을 때도 욕신이 반쯤은 썩어 있었다고 말했다. 또 지금이 복중인 걸 감안해 달라고 말했다. 의사는 그게 사실이라면 사망 추정일을 2, 3일 내로 다가잡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그 방면의 전문의의 소관이고 자기가 지금 단정할 수 있는 건 그 죽음이 이번 화제와는 상관없는 그 이전의 것이라는 것뿐이라고 싸늘하게 말하고 돌아갔다. 원 세상에 한 집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되는 것도 모르고 있을 수가. 몰랐게 다행이지. 알았어봐. 영울한 년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야. 나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마터면 죽을 뻔했고. 어디서 나타났는지 온몸이 상처투성이에 옷은 갈기갈기 찢긴 임씨가 소희야 소희야 불쌍한 우리 소희 하고 울부짖으며 미친 듯이 불 속으로 뛰어들려고 한 것이다. 여럿이 달려들어 붙들었지만 그는 붙든 사람을 닥치는 대로 물어뜯고 지어뜯으며 난동을 계속했다. 소희야 아 소희야 불쌍한 우리 소희 그는 서럽게 울부짖었고 눈에선 눈물이 주룩주룩 흘렀다. 소방서원들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저택집 내부는 전소됐다. 그러나 위험있는 예약만은 여전했다. 의사가 신고를 했는지 화재 때문인지 곧 출동한 경찰에 의해 식구들에겐 금종령이 내렸다. 일일이 신문을 받고 임씨만이 연행됐다. 임씨는 바로 소희 부인의 친정 당숙이었다. 그는 소희 부인의 친정에 몰락의 내력을 소상히 알고 있었고 소희 부인이 그 천벌받은 늙은이 임씨는 꼬박꼬박 고인을 그렇게 불렀다. 후처로 들어갈 때만 해도 처음엔 기절초풍을 했지만 곧 남다른 속셈이 있겠거니 믿고 말없이 그 집 정원사의를 해줄 만큼 소희 부인의 영악함과 영리함을 믿고 있었고 그 자신은 외로운 신세였다. 그는 또 소희 부인이 그 천벌받을 늙은이 생전에 어떻게 하든 그 구충 빌딩을 팔아서 현금을 손에 치려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애석하게도 조 변호사에 의해 빌딩의 매도 공작이 거의 매듭 지어질 무렵 그 늙은이가 죽자 그 죽음을 감쪽같이 은폐하기로 소희 부인과 공모까지 한 사이였다. 그러나 영우를 죽인 건 소희 부인 혼자서 얼떨결에 저지른 사고였다고 그는 말했다. 영우가 그 시간에 비키니 수영복을 입고 거기 나타난 건 아마 그 늙은이의 망령이 시킨 일 같다고 그는 몸소리를 치면서 말했다. 그러나 영우를 삼층까지 유인한 건 신비한 망령이 아니라 너무나 기계적인 녹음된 병자의 목소리였을 것이다. 자명도 그 소리 때문에 삼층으로 이끌렸고 민우도 그 소리 때문에 삼층으로 이끌렸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도 다음날 바캉스 떠날 짐도 챙기고 수영복도 입어보느라 잠을 설친 영우를 삼층까지 끌어올린 것도 그 소리였을 것이다. 경찰에 의해 발굴된 소희 부인은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무참한 소사체였다. 그러나 그녀가 끌어안고 있는 목친만한 게 카세트 녹음기라는 것만은 누구나 알아볼 수가 있었다. 그 기계는 이상하게도 원형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경한 화상을 잊고 있었다. 한편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링거를 꽂고 입원실로 실려온 자명의 모습은 처참했다. 몸은 거의 벌거벗긴 채 여기저기 누덕누덕 바셀린 꺼즈를 붙이고 있었고 그 밖의 피부도 붉게 부푼 후에 번들번들한 연고를 발라놓아 거대한 스포처럼 보였다. 그러나 의사의 말은 거의 흠집이 안 남을 경한 화상이라고 했다. 민우는 너무 좋아 오열하면서 의사의 발밑에 무릎을 꿇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느님 고맙습니다. 병실에 단둘이 남게 되자 자명이 눈을 가는 수름이 뜨고 희미하게 웃었다. 꽃처럼 웃었다. 민우에게 자명은 인간의 꽃이었다. 아마 온몸에 흠집이 남는데도 그녀가 그에게 있어서 인간의 꽃임엔 변함이 없을 것 같았다. 민우는 연고도 꺼주도 묻어있지 않은 단 한 군데 자명의 입술 위에 그의 입술을 조심스럽게 포겼다. 사랑해 당신을 그것은 흔한 말이었지만 그에겐 삼시 평생에 처음 얻어가진 참말이었고 귀하고 귀한 말이었다. 그는 그 참말로부터 방금 새로 태어난 것처럼 삶이 눈부시고 감동스러웠다. 그는 거듭거듭 자명의 입술 위에 그의 입술을 포기했다. 인간의 꽃내음은 어떠한 꽃내음보다 참으로 좋았다. 참으로 향기로 왔다.